반갑습니다. 디낙티비입니다. 오늘은 릴지낙시 채비의 활용점정이라 할 수 있는 좁쌀봉돌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좁쌀봉돌의 잔존부력 상쇄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좁쌀봉돌의 채비 안정과 목줄 각도 조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좁쌀봉돌의 채비 하강속도 조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좁쌀봉돌 부착 위치에 따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좁쌀봉돌 부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좁쌀봉돌은 이름처럼 매우 작은 봉돌입니다. 그런데 릴지낙시에서는 이 작은 봉돌이 채비를 완성하는 활용점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좁쌀봉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가가 180도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좁쌀봉돌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이해와 상황에 따른 활용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좁쌀봉돌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잔존부력 상쇄. 둘째, 채비 안정과 목줄 각도 조절. 셋째, 채비 하강 속도 조절. 먼저 잔존부력 상쇄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찌는 표기된 호수보다 10% 정도 더한 부력을 갖고 있습니다. 1호 구멍지에 마이너스 1호 수중지를 달면 B에서 2B 정도 부력이 남는 식입니다. 이를 잔존부력 또는 여부력이라고 합니다. 찌호수에 맞춰 미채비를 구성했을 때 찌가 가라앉지 않도록 여유를 둔 것입니다. 대상어 활성이 좋을 때는 잔존부력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온, 조류, 물색 등 조건이 맞지 않아 입질이 예민한 상황에서는 미세한 잔존부력에도 이물감을 느끼고 미끼를 뱉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좁쌀봉투를 달아 잔존부력을 최소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채비가 정렬됐을 때 찌가 수면에 간신히 떠 있을 정도면 잔존부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런 상태에서 파도가 치거나 빠른 조류에 휘말리면 찌가 잠겨들기 일수입니다. 바다 상황이 거칠 때 의도적으로 잔존부력을 남겨두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채비 안정과 목줄 각도 조절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반유동 채비는 착수 후 무거운 수중지나 수중봉돌이 먼저 가라앉고 뒤따라서 목줄이 가라앉아 정렬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층과 중층에 있는 자버가 미끼를 따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목줄에 좁쌀봉돌을 달면 정렬속도가 빨라짐으로 채비를 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채비 정렬 후에도 좁쌀봉돌은 미끼를 원하는 수심에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빠른 조류에 밀리거나 전제 동작 중 떠오르는 폭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바닥 부근을 노리는 저수원기 감성돔 낚시에서 유용한 역할입니다. 아울러 자연스러운 목줄 각도를 유지해 미끼가 대상어 눈에 띌 확률을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좁쌀봉돌은 채비 하강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도 합니다. 저부적지를 사용해 전유동 낚시를 할 때는 채비 하강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좁쌀봉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중지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전유동 채비는 수심과 조류를 감안해 적절한 속도로 미끼를 가라앉혀야 탐색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상층에서 중층에 머무는 뱅에돔을 노릴 때는 극소형 봉돌로도 충분하지만 볼류나 물꼬리 흐르는 깊은 수심을 공략하는 참돔낚시에서는 비이상되는 좁쌀봉돌을 여러개 분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지금부터는 좁쌀봉돌을 물리는 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중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좁쌀봉돌을 목줄 어디에 몇개를 물리시나요? 목줄 중간에 하나? 목줄 3분의 1 지점과 3분의 2 지점에 각각 하나씩 두개? 아니면 일정한 간격으로 3개? 아니면 안달수도 있습니다. 좁쌀봉돌은 낚시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물리는 위치와 개수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물리는 것보다는 물리는 위치에 따라 좁쌀봉돌이 하는 역할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면 훨씬 효율적인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좁쌀봉돌 물리는 위치를 목줄의 상부, 중간, 하부로 구분해서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줄 상부에 물리는 좁쌀봉돌은 잔존부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수중쯔의 침력을 보조하는 위치로 좁쌀봉돌 아래쪽 목줄이 길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목줄 움직임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목줄 중간에 좁쌀봉돌을 달면 채비 각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비 전체의 밸런스를 잡아 안정적인 탐색을 돕고 찌의 입질 전달이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조류가 적당히 흐를 때는 견제를 통해 미끼를 선행시키는 데도 유리합니다. 목줄 하부에 물리는 좁쌀봉돌은 빠른 채비 정렬에 도움이 됩니다. 감성돔 활성도가 낮아서 바닥층을 집중 공략해야 할 때 유용한 부착 위치입니다. 자부층을 뚫고 미끼를 빨리 가라앉히고 싶을 때도 목줄 하부에 좁쌀봉돌을 물리는 게 효과적입니다. 다만 채비를 흘리는 도중에 미끌림이 자주 생김으로 수시로 뒷줄을 견제하며 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끌림이 자주 생긴다는 특성을 역으로 적용하면 목줄 하부에 좁쌀봉돌을 물려서 바닥지형을 빨리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목줄에 좁쌀봉돌을 물릴 때는 이 같은 특성을 알고 현장 상황에 맞게 무게와 부착 위치와 개수를 정해야 합니다. 조류가 느린 곳에서 찌를 예민하게 만들고 싶다면 목줄 상부 돌에 가까운 곳에 잔존부력 제거용 좁쌀봉돌 하나만 물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자버가 많아 미끼를 빨리 가라앉히고 싶다면 목줄 하부에 좁쌀봉돌을 하나 더 물리는 대신 목줄 상부 좁쌀봉돌을 작은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조류 속도가 빨라진다면 목줄 상부와 중간 그리고 하부에 각각 작은 좁쌀봉돌 하나씩 3개를 물려서 뒷줄을 견제해도 미끼가 심하게 떠오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버가 심하거나 바닥 지형을 빨리 파악하고 싶을 때는 목줄 하부에 잔존부력을 상세시킬 수 있는 좁쌀봉돌 하나만 달면 됩니다. 만약 조류가 빠르고 복잡한 곳을 공략한다면 구멍지 부력보다 한 단계 침력이 적은 수중질을 쓰고 목줄에 좁쌀봉돌을 서너 개 분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좁쌀봉돌이 목줄의 각도를 잡아주고 견제를 해도 미끼가 큰 폭으로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수심을 안정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주로 참돔낙치나 볼류대 감성돔낙치를 할 때 이런 방법을 쓰면 효과적입니다. 습관적인 사용은 금물. 좁쌀봉돌을 적절히 사용하면 분명히 득이 되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목줄에 좁쌀봉돌을 아예 달지 않거나 달더라도 돌의 바로 밑에 잔존부력 상세용 좁쌀봉돌만 달아서 목줄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쓰는 걸 선호하는 낚시인들도 많습니다. 좁쌀봉돌은 상황에 맞는 위치에 상황에 맞는 무게를 상황에 맞는 개수만큼 달아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현장에서 상황에 딱 맞는 체비를 만들어 감성돔 손맛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